하고 있는 모닝루틴 중에 하나가 오전에 운동하는 건데 애기 낳고 체중을 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애기 보려면 체력도 필요하고 뭐 여러모로 운동은 좋은 거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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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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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